무슨 일 있어요? 송 선생님한테 연락 없었어? 연락 와도 안 받을 거예요 갑자기 그건 왜요? 아무것도 아니야 노형택장님 연하 씨, 혹시 오늘 누님 안 만났어요? 왜요?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갈 만한데 모르겠어요? 수진아 무슨 일이세요? 누님이, 누님이 사라졌어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온 사방을 다 뒤졌는데도 흔적도 없어 혹시 너한테 연락 안 왔었어? 정말 안 왔어? 아무래도 불길해,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전 몰라요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수, 수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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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너한테 연락 안 왔어? 혹시 너한테 연락 안 왔어? 정말 안 왔어? 아무래도 불길해